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궁덕, 마포, 마곡 등 업무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소장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여러 가지 방송 등 서울의 중심 업무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수요가 아주 풍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연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플레인 상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영등포구를 이번에는 좀 돌아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건물, 통째로 통건물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개요부터 알아볼게요. 개요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개요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안면은 3대 중심축의 하나인데요. 서울에 있어서 여기에 신길동의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 5호선 신길역에서 약 도보로 5운 거리에 있는 건물이 되겠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이 181.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옆면적은 299.18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층수는 전체적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게 되면 원룸이 8호실, 2룸이 5호실, 3룸이 1호실, 총 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2016년 11월에 중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22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건물의 외관적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면적이 대지 같은 경우가 181.1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옆면적은 검축 옆면적 같은 경우가 299.1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으로 구성된 건물이 되겠고요. 2016년 11월에 중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원룸이 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룸이 5세대, 3룸이 1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3룸에 거주하시면서 전체적인 13세대에 대한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건물이 되겠고요.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메어컨 같은 빌트인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도에 중공이 된 건물인데요. 조금 전에 만나봤던 건물보다 조금 다채로운 구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룸, 2룸, 3룸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원룸이 8개 호실, 2룸이 5개 호실, 3룸까지 하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지하부터 해서 지상 4층까지 옥탑까지 포함되는 그런 건물 만나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두포구 신길동일 때 자세히 돌아볼게요. 밖으로 한번 나아볼 텐데요. 그러면 이쪽 어떤 곳인지 신길동 통건물 입지 여건 좀 자세히 봐주시죠. 세분적인 입지 여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뭐니뭐니 해도 아무래도 지하철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호, 5호선 신길력에서 약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기 때문에 7호선, 신풍역, 불화엠역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영등포, 대방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바로 올림픽 대로라든가 강변북로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그런 물거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입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주변 같은 경우는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화거리라든가 주변에 업무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또는 도심 재생의 핵심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영등포 시장이라든가 타임스퀘어 등 여러 가지 갖춰져 있고요. 인간 또 용마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업무에 대한 시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항상 배우적인 주거단지로서의 입지적인 가치도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신규는 바로 위에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업무수구 배우수여직으로서는 입지적인 가치는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신길, 뉴타운이 있게 되겠는데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두 번째로 큰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현재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가치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영등포, 신길동 이 부분들 자체는 계속 지가가 지금 상승하는 지역이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신한산성 같은 경우도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자체가 같이 재개발에 대한 다른 가치는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업무지역 말고도 대학과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인근에 보시면 서울대나 숭실대, 중앙대 같은 대학교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교직원 수요도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지역 자체의 업무수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금융타운, 정치, IT 중심이죠. 바로 북쪽에 큰 업무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시게 되면 상암 DMC도 바로 이쪽에, 북쪽에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좌측으로 가시게 되면 마국지구도 있습니다. 3대2 지구 자체는 지금 업무지구로서의 가치가 많이 인정되어 있고 개발이 많이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는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업무실들이 주변에 많이 갖춰져 있고 학생, 교직원 수요 등 대학교 수요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실이 나기 어려운, 다 지금 임대가 맞춰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후재들 이야기도 계속 첨언을 해 주시죠. 네, 개발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쪽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 영등포는 어쨌든 서울의 3대 핵심 중심 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핵심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그동안은 서남권 자체가 개발이 좀 미진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쪽 자체가 도시 재생의 핵심 지역으로 어쨌든 부각이 되면서 주변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중에 큰 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신길 뉴타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장인 뉴타운 다음으로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큰 뉴타운이 되겠고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인근에 착공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입니다. 가치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제 5구역 같은 경우에서 59제곱미터 예전에 분양이 될 당시에는 한 5억 정도에서 분양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보류지 조합에서 보류지로 남겨놓은 부분에 대한 입찰에 들어갔는데 그 입찰 가격이 11원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길 뉴타운이 배후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이 신길 뉴타운을 중심으로 하지만 신안산선이 사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서남권에서는 핵심 개발 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신안산선 교통의 대규모 교통 호재와 함께 지역의 재개발 호재도 같이 명계가 되어 있어서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지금 굉장히 역세권은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통건물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에 바로 북쪽에 있으면서도 또 신안산선의 교통 호재도 누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향후에는 지역적인 입지 가치가 굉장히, 현재도 훌륭하지만 도심 재생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주변에 풍부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길 뉴타운, 이 뉴타운 개발 소식들, 이런 수에 붙어 해서요. 신안산선이라든지 교통 호재까지 이렇게 한아름 개발 호재를 품고 갈 수 있는 곳이 영두포구 신길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두포구 신길동 통건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상 매매가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 같은 경우는 다 맞춰져 있습니다. 공실이 나기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임시가 다 맞춰져 있는데요. 보증금이 13억 5,500만 원이 되겠고요. 월 30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출이 5억 원 정도 현재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3억 4,500만 원 정도의 전체 건물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통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